한편 의대생들이 떠난 학교에선 학생 없는 개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수업 일수를 지켜야 하니 버티다 못해 결국 문을 열었는데 강의실에는 빈 의자만 가득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로 휴강한 지 5주 만에 전북대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연간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강의실에는 여전히 빈 의자만이 가득합니다. 교수들이 수업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허탈해하며 도로 나온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오전 수업에는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반발 기류에 경북대는 아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 문턱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은 총 52주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해 대면 수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실은 전체 의대 35%인 14곳이 수업을 재개했고 다음 주 17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업 정상화가 관건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고 신일이 개명대 총장도 학생들은 의술교육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